스포츠 스포츠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는 오늘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하셔서 전화 연결이 되어 있죠.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기 완전히 마시겠습니다. 역병에 걸려서. 역병에 걸려서. 그러니까요. 화요일 팀이 다사다난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리고 몇 달 한 두 달 반쯤 전에는 정연호 PD가 사회인 야구하던 도중에 공에 맞아서 눈이 많이 부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역병에 또 걸리시고. 이런 경우를 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지가지 한다고. 그런데 진짜 목소리가 참 많이 안 좋네요. 요즘 다시 또 이 안 좋은 병. 코로나가 또 유행이라는데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쾌유를 빌겠습니다. 정말. 물이 안 아프게 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럼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리그들의 한 주간은 어땠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김 기자님.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는 지난 한 주 사이에 왼손 엄지손가락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경기에는 산발 출전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김하성 선수가 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콜로라도와의 원정 경기에서 9회의 대수비로 출전을 했고요. 타석에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템퍼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오늘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멀티출루 기록을 세웠고요. 2타수 1안타 1볼렛 1타점에 2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5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시즌 타율 2할 8푼 3리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참 최지만 선수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참 사실 최지만 선수가 활약을 펼치기에 썩 녹록한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플랫툰 시스템으로 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도 이렇게 잘하는데 결국 올스타 명단에는 들지 못한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 1루 선발 출전 자리를 놓고 최지만 선수의 팬 투표 결과 때는 일단 무산이 됐는데 사실 메이저리그는 저희가 저번에 찾아봤던 것처럼 감독이나 선수 출전을 통해서 올스타 전 교체 선수 출전 가능성은 아직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한 올스타 교체 선수 명단에서도 최지만 선수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 1루 자리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의 팀 동료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 그리고 최근에 베이스가 좋은 시애틀의 타이프렌스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 우선 선발은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1루수로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결기가 한데 그래도 뭐 다음을 또 기약해야겠죠. 그렇죠. 이번을 또 발판 삼아서 내년도 있고 내훈년도 있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올해 올스타 명단 이제 쭉 발표가 됐는데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오타니 선수겠죠. 그렇죠. 오타니 선수가 2년 연속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타자와 그리고 투수로서 모두 출전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타자로서 현재까지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2월 오픈 6리에 홈런 19개 54타점을 기록 중이고요. 투수로서도 14경기에 출전해서 8승 4패에 평균자책점 2.44.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투타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팬 투표에서는 아메리칸 리그 지명타자 1위를 하면서 타자로서는 일찌감치 선발 출전 자격을 얻었고요. 그리고 선수 투표와 리그 사무국 추천으로 결정하는 투수 부문에서도 역시 함께 올스타로 선정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 오타니 선수가 올스타전에 투수로서 선발 등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타니 선수의 올스타전 선발을 많이 오르게 된다면 2년 연속으로 선발 투수로서도 출전하는 그런 진기록을 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20일에 열릴 올스타전에서의 아메리칸 리그의 선발 투수가 과연 누가 될지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니 이 오타니 선수를 보면 만약에 야구에 신이 있다면 약간 삐끗한 거 있잖아요. 재능을 한쪽에만 줘야 되는데 삐끗해서 양쪽에 다 줘버린 또 야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제 또 어떤 선수들의 이름이 눈에 띄나요 정PD?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들이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수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시애틀의 홀리오 로드리게스 이 선수가 이제 22살의 나이인데 신인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을 하고요. 반대로 최고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엘버트 폴스 선수가 42살의 나이로 이제 올스타 분들을 받게 됩니다. 통산 11번째 선발이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저스의 에이스인 클레이튼 컷셔도 통산 9번째로 올스타전을 출전하게 됐는데 또한 이제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이 형제 출전이에요. 시카고 컵스의 윌슨 콘트레라스 그리고 마이트란사 브레이브스의 윌리엄 콘트레라스 이 콘트레라스 형제가 있는데 둘 다 포수입니다 포지션이. 하지만 윌슨 콘트레스 형 같은 경우에는 포수로 그리고 동생인 윌리엄 콘트레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명타자로 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제가 올스타전에 함께 출전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래됐는데 무려 19년 전이었던 2003년에 뉴욕 양키스의 브랫분, 애런분 이 두 선수가 출전했던 그 이후로 거의 19년 만에 있는 기억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양키스는 지금 압도적인 일이답게 올스타를 6명이나 배출했더라고요. 네. 한 팀에서 올스타에 2명 이상 배출하는 것도 메이저리그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워낙에 양키스가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대단한 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올스타전에도 역시 명단에 무려 6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홈런 선두로 달리고 있는 에런 저지를 비롯해서 지안 카를로 스탠튼 그리고 게릿 콜과 레스터 코르테스 클레이 홈즈, 호세 트레비노 이렇게 추가로 또 올스타에 선정이 되면서 6명을 채웠고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또 5명을 올스타를 배출시킨 것도 상당히 눈길을 모았습니다.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 댄스비 스완슨, 또 윌리엄 콘트레라스, 트레비스 다노, 맥스프리드 이렇게 브레이브스가 현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는 2위에 있지만 양키스 못지않은 그런 올스타전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스타전이 열리는 게 오는 20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결국에는 메이저리그도 전반기 마지막 주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팀당 현재 84경기에서 89경기까지 지금 메이저리그가 치러졌는데요. 이번 주말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18일 오전에 끝날 주말 3연전을 끝으로 해서 메이저리그가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금 막바지이기 때문에 각 지구당의 순위 경쟁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또 굉장히 뜨겁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네, 이제 전반기 마지막 주니까요. 현재 팀 순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리그부터 볼까요? 정PD님 소개해 주시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는 역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양키스가 모든 리그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7할 승률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제 보스턴과 템파베이, 토론토, 불티모어가 입고 있는데 보스턴과 템파베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1, 2합입니다. 그만큼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고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로 넘어가 보면 미네소타가 1위, 그리고 이제 클레브랜드가 2위, 시카우화이삭스가 3위, 디트로이트, 켄자시티의 순서인데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5할 4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인 보스턴보다 낮은 승률이지만 어쨌든 선두를 달리고 있고 중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위 싸움이 치열하지만 동부지구와 마찬가지로 서부지구도 순위 싸움이 약간 갈라져 있는 느낌이 있는 게 1위인 휴스턴이 승률 6할 오픈으로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 뒤로 시애틀이 2위, 텍사스 3위, LA엔젤스가 4위, 오클랜드 이런 식인데 시애틀 같은 경우는 최대한 8연승이에요. 굉장히 페이스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과 12게임 참사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휴스턴과 양키스가 지금 각 지구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 아메리칸 리그도 진짜 약간 우리나라처럼 상하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쪽으로 구부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들도 좀 그쪽에 눈이 가는데 현재까지는 성적이 살짝 아쉽네요. 동부지구가 지금 보면 뉴욕 양키스가 워낙에 독보적인 성적을 내다 보니까 7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템퍼베이, 토론토 이 두 팀이 일단 왈드카드를 통해서 지금 가을 야후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스턴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반 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에 템퍼베이와 토론토가 얼마만큼 힘을 낼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내셔널리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이 짚어보시죠. 내셔널리그에서는 제가 우승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을 해왔던 뉴욕 매치가 동부지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뉴욕 매치가 조금 조춤하다 말씀드렸는데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6할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두 게임 반차로 애틀랜타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구에서는 미러키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인트로이스가 현재 두 게임 차까지 쫓아오면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서부지구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는 그런 지역이죠. 다저스가 현재 6할 오픈 구리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원래 샌디에이고가 승차를 많이 따라잡았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샌디에이고가 좀 주춤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다저스와 지금 게임 차가 7개인 반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지구에서는 다저스, 샌디에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순으로 순위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만약에 전반기를 모두 마친 다음 주에는 또 순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승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순위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반기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는 어떤 경기들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아무튼 동부지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2, 3, 4위가 상당히 순위 승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동부지구의 판도를 가를 경기가 연이어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당장 지금 현재 보스턴과 템퍼베이가 15일 금요일까지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곧장 이어서 양키스와 라이벌 경기가 16, 17, 18일에 3연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간에 템퍼베이는 볼티모어와 3연전으로서 전반기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같은 기간에 LA다저스와 LA에인젤스가 서로 물론 리그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LA지역의 라이벌 경기가 16일과 17일에 2연전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것도 역시 흥미로운 매치업으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정현우 PD. 최근 돋보이는 활약을 보이는 선수나 메이저리그 이슈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저는 마이애미의 샌디 알칸타라인 것 같아요. 마이애미나 팀 자체가 그렇게 강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려 130인형을 던지면서 평균 자식점이 1.73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싸이 영상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돈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작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5년에 5,500만 달러. 물론 큰 금액이지만 지금 보여주는 페이스만 보면 1억 달러 이상의 계약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단연 계약을 체결한 게 좀 아쉬울 법도 한데 제가 보기에 바로 이런 점이 이 단연 계약이 명과 암인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내년에 만약에 대박이 나면 저렴한 가격이 오래 떠올 수 있는 거지만 단연 계약을 맺어줬던 선수가 소위 말해서 부진에 빠지게 되면 그 돈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공할 가능성이 확실한 선수들을 상대로 미리 장기 계약을 맺어주는 것도 최근에 메이저리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선수를 우리가 영입할 때 경금도 있고 다른 선수를 줄 수도 있지만 유망주 지명권을 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망주 지명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선수를 내줬습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켄자시티의 35순위 지명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망주 무려 3명이나 트레이드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물론 유망주 지명권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선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엔트리 마감이 7월 31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 정리를 위해서 이런 유망주 지명권을 받아오면서 선수들을 보내는 그런 목적의 트레이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참 경기장 다이아몬드 안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또 구단의 사정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펼쳐진다는 게 또 이 스포츠의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 내년에 WBC가 6년 만에 열리잖아요. 그래서인지 사실 한국계 메이저리거들.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아니라 한국계 메이저리거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현재 KBO에서 기술위원장을 연경협 전 감독을 뽑았는데 연경협 기술위원장이 한국계 선수의 대표팀 합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월드 베이스북 클래식의 우리나라 선수들만 KBO 리그에서 활동을 하거나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는 한국 선수들이 주로 많이 활약을 해왔는데 WBC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부모 또는 조부모의 혈통 그리고 자신의 출생지와의 인연이 있으면 해당 국가 대표로 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계 메이저리거라고 꼽히고 있는 보스턴의 롭 레프 스나이더라든가 세인트루이스의 토미현수 에드먼 이런 선수들의 합류 가능성에 지금 현재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선수 선발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상 앞으로의 컨디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월드 베이스북 클래식에서의 국가대표 합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야구가 국가대항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최강 전력으로 꾸려서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스포츠계 이슈들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와 함께하고 이신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PD와 김 기자 듣고 계시고요. 정연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계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김 기자님, 여자 배구 써머 매치가 지난주 금, 토, 일 이제 3일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써머 매치 정말 김연경으로 시작해서 김연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연경 선수가 사실 경기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6만 8천여 명이 사는 강원 홍천의 정말 김연경으로 정말 지난 주말 그러니까 3일이 금, 토, 일이 아주 후끈 날아올랐던 그런 지난 3일이었는데요. 이 써머 매치가 사실 어떤 손일이 가르거나 그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4세트 경기에 여자부 흥국생명, GS칼텍스, 도로공사, KG신상공사 이렇게 4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김연경 선수가 체육관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체육관에 1,000명까지만 관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 매 경기마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여자 배구에 대한 인기 거기에다가 김연경 선수가 또 국내 무대에 복귀한 그런 분위기까지 이어졌고 거기에 또 김연경 선수 본인도 워낙에 팬서비스 잘하는 선수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국내 무대로 돌아오길 바라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들 중에서는 짚어볼 만한 이야기도 꽤 있었죠? 네,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했던 얘기 중에서 일단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피드 배구, 해외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배구의 스피드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후배들에게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할 것을 강조했어요. 사실 이전부터 우리나라 코보가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선수들의 연봉이라든가 시장 규모에 비해서 국제 행융률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조금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문물을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느껴지는 인터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김연경 선수가 물론 본인의 처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자 배구가 나아가야 기회를 대해서 얘기해주는 조금 그런 대인배적인 면모도 느껴질 수 있었고 향후에 장례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원래는 은퇴학원에서 배구 쪽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광희동이라든가 다른 분야 이런 쪽에서 활동할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더라도 배구 쪽에 못 담으면서 뭔가 배구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 기자님. 테니스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 윈벌덜 테니스 대회 1회전에서 권순우 선수를 이겼던 조코비치가 결국 우승컵을 들어 올렸네요. 결국은 어차피 우승은 조코비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코비치가 결국은 권순우 선수를 꺾은 그 기세를 위해서 계속해서 올라서면서 결승에서 호주의 니키리오스를 상대로 해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윈벌덜 4연패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조코비치 선수가 메이저 통산 우승 기록이 21차례까지 늘면서 로저 페더러를 따돌리고 라팔나다를 갖고 있던 22회 메이저 우승 기록에 또 한 발짝 다가섰고요. 결승전이 열렸던 당일날이 또 조코비치 선수의 결혼기념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조코비치 선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우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현호 pd. 전화기 너머로 리액션이 들려옵니다. 정말 훌륭한 직원이에요. 전화 연결을 했는데도 저기서도 리액션을 하고 있어요. 천생방송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였죠. 새로 신설된 14세 남자 단식에서는 무려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세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처음 생긴 14세 2와 윙윙굴던 대회에서 남자 단식 결승에서 커렐 오브리 은고노의 미국 선수를 꺾고 우승컵을 들었는데 2대0으로 꺾었어요. 사실 첫 세트 같은 경우에는 타이브레이크까지 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 이 세트를 따내면서 분위기를 타서 이 세트에서는 게임 스코어가 3대3인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듀스에서 또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세트 때 타이브레이크도 그렇고 3대3에서의 듀스 상황. 이 두 번이 저는 승부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상황에서 승기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일이 3게임을 추가하면서 우승을 하게 됐단 말이죠. 조세혁 선수가 물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이런 승부처에서 자기의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물론 주니어디에이긴 하지만 진짜 우승 윈블돈 그래도 윈블돈에서 우승을 했더니 정말 대단한 소식인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운동선수 dna가 타고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듯이 부모님이 모두 테니스 선수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8살 무렵에 전국대회에서 먼저 우승을 했고요. 10살부터 1살 월반대까지 국내대 트로피를 쓸어 담으면서 지난달에 중학교 올해 자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어에 전념하기 위해서 테니스 선수로서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181cm 키에 몸무게가 69kg입니다. 그만큼 체격이 탄탄하고 그리고 서브가 또 장점이고 워낙에 또 이런 큰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을 줄곧 잘 쌓아간다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권순우 선수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정현, 이형택 선수까지 이런 스타급 선수들 이상의 어떤 그런 활약을 펼칠 것으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는 선수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첫 최초 우승자를 또 탄생을 시켰네요.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리바키나 선수인데 사실 카자흐스탄 선수가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이번에 중결승에서 꺾은 선수가 시모나 할렙을 꺾었고 그랜드슬램 결승 진출 자체가 리바키나에게 처음이었거든요. 결승전에서 온수 자베리를 꺾으면서 그랜드슬램 우승을 처음으로 달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가적인 경사잖아요. 그래서 투카이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바키나 선수에게 친선 순장을 또 수혁을 했고요. 이에 이제 발맞춰서 카자흐스탄 최초로 당연히 또 이제 메이저회 단식 우승이 최초입니다. 이바키나 같은 경우는 이번 상금에 30억 원가가 가까이 되는데 이 상금 중에 일부를 카자흐스탄의 자산단체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바키나 선수가 어렸을 때 주로 했던 게 체조 그리고 이제 스케이팅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카자흐스탄 하면 체조라든가 그다음에 동계 종목도 나름 강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들을 하다가 테니스로 좀 전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프로로 데뷔한 것 자체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리바키나 선수가 원래부터 카자흐스탄 국적은 아니었고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 어떤 테니스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복적인 지원을 했었는데 그 전복적인 지원에 있어서 수혜를 받은 최초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또 빅스포츠 이슈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펼쳐집니다. 정PD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프다는 설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 보야면 경기 아주 짧게 김 기자님이 정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우상혁 선수의 높이뛰기 한국 선수 세계 선수권 첫 우승에 기대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역시 육상하면 또 100m죠. 100m 대결이 또 남녀 모두 또 어떻게 지금 경기가 치러질지 아주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PD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안쓰러웠습니다. 어서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